그건 맞아요. 내가 상대방이셨어도 오른쪽 아래,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비 오른쪽 아래에 비 다 내린다 왕관에 히트 때려놨고 오른쪽 안 있어 오른쪽 안 맨 오른쪽 안 다가킬 여기로? 다가킬이야 다가킬 어 창고 안에 있어 빨라요 창고 보인다 창고 맞아 창고 맞아 이거 왕관에 있어 1층 가까운 면 그 형 거기로 나가봐 얘 뒤쪽에 있다 나이스 내가 학교 못찍었어 내 데 프레어만 나 살릴게 응 야 가까운 배란다 가까운 한 배라 왼쪽으로 부치는 중 형 혼자야 빨라 거기 누릴거야 형 왼쪽 밖으로 나온다 형 집안에 집안에 하나로 2번 다음 어 아 집안에 와보네 트위트 왼쪽 연막 안 해 왼쪽 트위트냐 나이스 집안에 라스트 천천히 해볼래? 나 거의 다 왔거든 어 집안은 어디야? 가까운 면이 이랬어 마지막 1층이었어 기다려 야 뒤에 황킹을 먼저 찍어봐 나 살린다 해군이랑 적을게 꼭 적어한다 아니 들어가서 이제 나 뒷강에 열린다 어 나 기절이다 개많이 열리네 각? 전 P90 라스트 하나에요 이쪽면?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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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피인데 나이스 진짜 개피인데 나이스 크루즈야 바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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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천천히 살려 애가 났어 폭 조심 호호이 군대 저 친구가 좀 할 줄 아네 내가 새끼도 씻어넣고야지 킹 바위에 둘이야 받을 수 있어 왼쪽 하나 귀찮아 이건 아웃이거든 이번 둘에 이번 딕 바위에 하나 이렇게 끝이야 짐을 냈다 여기있어요 차 뒤에 숨어있었어 숨어놨다가 대회 당일 날 코리안 리디 딱 적으면 개아무지거든 오 뭐야 얘도 에무지다 자 빨리도 에무지인데 나신누 오오오오오오오오 폼 빨딱썼누 진짜 8배열은 존나모 쏘누 나는 잘 쏘는데 나 찌려 쏘는거잖아 아 형은 4배만 파자 라고 할 뻔 나도 개못어 여기 끝났어 한 팀? 오른쪽? 응 응 확실히 잘 쓴다 형 쥐리네 버려졌네 아 버려졌네 빨간 핀데 왜 그래 오 형 어딘다 지향차 맞돌이다 오 탭 두 탭 어? 아까 위에 헤드인데 원 탭 지파드 맞네